르모스 어서와. 뭐 봤던 신입생인가? 이름이 뭐지? 르모스 이름이 특이하군. 난 우리 학교의 신입생 멘토 쥐디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신입생 애니 우리 학교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으니 내가 너에게 모바토에 대한 걸 알려줄게. 여는 어디 가요 르모스 르모스 N.S. 프랑스어로는 Academy of Magic Povertones. 영어로 해석하자면 Beautiful Ones. Beautiful Ones. Beautiful Ones. Beautiful Ones. 즉, 아름다운 지팡이들이라는 뜻이야.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과 명문학교로 유명한 우리 포바토. 우리 학교는 보다시피 아름다운 궁전을 학교로 사용하고 있어. 너도 오면서 봤겠지만, 잘 가꿔진 정원과 잔디로 둘러싸여있지. 또한, 마법사의 돌로 유명한 니콜라스 블라멜은 알고 있겠지. 니콜라스 블라멜에 대해서 모른다고? 어쩜 나 아직 배울게 한참 많겠네.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면, 넌 아직 모아봤던 학생이라고 할 수 없어. 내가 학교 앞에 있는 아름다운 분수족 블라멜 부부가 기부한 거라고. 내가 니콜라스 블라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설명을 해줄게. 니콜라스 블라멜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금술사야. 우리 명문학교 모바통에서 블라멜 부인을 만나서 연애하고 졸업하신 뒤에는 결혼하셨지. 영생을 주는 마법사의 돌을 만들어낸 분이시기도 하고, 그 돌로 인해 무려 600년 이상을 사셨어. 또 호그와트의 교장, 넘불도와 졸진한 친구이시기도 했고. 아, 호그와트와 우리 모바통은 또 인연이 깊지. 그 다음, 트리 위자드 토나먼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니? 뭐, 아직 신입생이니 그 경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트리 위자드 토나먼트는 새해의 마법학교. 그러니까 우리 모바통. 허그와트, 그리고 덤스트렉. 이 새 학교의 진복 동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야. 초 3번의 경기를 거쳐서 우승자를 뽑는 토너먼트식 경기지. 이 경기는 무려 7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너도 경기에 나갈 수 있냐고? 물론 나갈 수 있지만, 이번에 열리는 트리 위자드의 경기에는 참가할 수 없어. 우선 첫 번째로는 17살 이상의 학생만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경기에 나갈 만한 학생만 출연해서 호그와트로 가기로 되어 있거든. 우리 모바통에서는 이번에 플레르 텔라크루 선배가 뽑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마.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테니까. 또 궁금한 게 있니? 궁금한 게 있는 표정인데. 왜 17살 이상만 참가할 수 있냐고? 사실.. 전체가 92년 트리 위자드 경기에서 좀 큰 사건이 있었거든. 왜 큰 사건이었지? 그때 챔피언들이 잡기로 되어 있던 카카오트리스라는 동물이 있는데. 카카오트리스는 바실리스크랑 유사한 신비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 그건 나중에 또 배울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어쨌든 카카오트리스가 안무하고 날뛰는 바람에 챔피언모두 아주 크게 우상을 당했거든. 그래서 그 이후로 경기가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개최가 되는 거야. 무려 200년만이지.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어. 뭐.. 아직 경기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우리 모바통은 여태까지 아주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냈지. 무려 62번에 승리를 거둔 적이 있다고. 아 물론, 호그와트와도 마쌍마쌍야.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승리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앞설 수 있어. 뭐.. 뭐.. 텀스트랭은 사실 별로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 어쨌든 우리 모바통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니? 그나저나 신입생들은 일단 연회장으로 잠깐 와야 돼. 한 6시쯤. 저 목도 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흰색 문이 모을 거야. 그 문을 열면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또 아름다운 목도가 나오지. 우리 학교는 정말 아름답지만, 너무 큰 궁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신입생들이 길을 잃기도 하거든. 내가 잘 따라와야 될 텐데, 혹시 너무 걱정되면 나에게 자세하도록 해. 내가 특별히 연회장까지 안내해줄게. 그야 난 네 멘토니까. 네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게 나의 일이거든. 그리고 뜨겁게 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수업이 시작되니까, 고전 수업이 늦지 않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거야. 첫 번째 수업이 뭔지 알려줄래? 마법의 역사 시간이구나.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물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노트. 너에게 줄 노트야. 우리 보바통에서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멘토가 학교에 대해 정리한 것들이나, 나만의 팁, 그런 것들을 적어서 후배에게 주고나거든. 내가 열심히 정리해놓은 거니까. 너가 앞으로 이 노트를 채워서 그 밑의 후배에게 또 전해주면 돼. 이 노트를 다 쓰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에게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마법이 걸려져 있는 노트거든. 자. 너에게 줄게. 좋아.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정도만 알려주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는 이 노트를 보고 조금 공부를 해오는 게 좋겠어. 그럼 이따 연회장 갈 때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얘기하고, 다음에 또 보자. 잘가. 재밌어라. ονAb Julian grad우 뭔가 열을 학생해줘 заьте 다 놀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